나의 삶을 그 품께 맡길래 후원에 만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도 펴 찬송하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시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3절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은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70인 전도인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어린 양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짐승 중에서 가장 우둔하고 나약한 짐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리 가운데로 그래서 공동번역과 우리말 성경은 이리떼에게로 늑대의 소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리떼가 특실거리는 그 세상입니다 늑대의 소굴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을 이리떼의 늑대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리와 늑대가 가장 간교하고 교활하고 완악한 짐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린 양처럼 이렇게 미련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듯이 영혼을 추수하려면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속으로 이리떼가 우울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라는 한복판에서 이리떼가 우울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양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물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린 양과 이리떼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이리떼가 이기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인 우리가 이리떼와 같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리떼와 싸우도록 하기야 하는데 어떻게 어린 양인 우리가 우리가 이리떼와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양으로 살면 됩니다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리로 살지 말고 그냥 양으로 살면 됩니다 어린 양으로 살면 어린 양으로 살면 이리떼를 이기고 악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린 양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이리떼를 이길까 그래서 이리떼보다 더 잔인하고 이리떼보다 더 사납고 이리떼보다 더 포악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결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 자존심을 세울지는 모르지만 영혼을 추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긴단 말입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린 양은 이리떼와 싸워 승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양이 어린 양이 악한 세상인 이리떼를 이긴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양은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딱 잘하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듣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양은 이리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양은 나는 목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은 그 양은 목자를 신뢰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자가 누구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한복판에 살면서도 주님이 도우심 때문에 이리떼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양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은 행동지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인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지침을 내리셨어요 그 첫 번째 행동지침이 무엇이냐 그러면 전대나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대는요 돈주머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지갑을 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70인 전도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9절을 보게 되면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동의란 말씀을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 여행을 함에 있어서 돈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이 여행할 수 있나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로 여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대, 지갑, 돈주머니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낭은 가죽자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할 때에 매는 가방을 말하겠죠 당시 목자들과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가죽자루 위에 먹을 양식이나 생활에 필요한 용품 등을 놓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행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챙깁니까? 가방부터 챙기죠 가방에다가 뭘 넣어요? 가방에다가 우리가 갈아입을 옷도 넣고 세면도구도 넣고 또 어떤 분들은 간단한 간식거리도 넣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여행 중에 가방을 분실했다든지 공항에 도착했는데 가방이 바뀌었다든지 여러분 그래서 가방을 늦게 찾게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가방이 필수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배낭도 가지지 말라 가방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은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여기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신발도 신지 말고 맨발로 다녀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니고 당시의 신발은 오늘의 신발과는 달리 금방 타라지기 때문에 여행자는 반드시 여분의 신발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신발마저도 어때요?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행할 때 여러 신발을 준비해 가잖아요 안 그래요? 여행할 때 신는 신발, 운동할 때 신는 신발 또 호텔에서 신는 실리아까지도 준비해 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세 가지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은 전도인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으로 이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는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영혼을 추수하러 나아가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고 잘 갖추어져 있으면은 별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 속에는 이미 어떻습니까?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중에 돈이 많으면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을 더 의지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낭과 전대와 신발을 가지지 않고 나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거린들로 살면서 전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한 분도 없이 나갔으니까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그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는데요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보금 22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러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과거에 예전에 내가 너희들을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보냈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없었나이다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은 보금 전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그 책임져 주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나갔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최후의 만찬에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얼마나 엄숙하고 여러분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과거의 경험을 회상케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보금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보금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철저하게 지금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 추수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영적인 추수꾼으로서 영혼을 추수하는 열매를 맺으시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하고 격려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용화해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 전도자는 돈이 필요 없어 지갑도 가지고 가지 마 송교사님을 보내놓고도 송교비가 없어야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송교비를 끌어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말은 송교비를 주지 마라 복음 전하는 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연려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자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보냄을 받으면 어느 집에 유하든지 간에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여러분 전도인이 청빈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럴지라도 전도인도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함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그때 주님이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오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과거에는 너희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오 배낭에 있는 자도 가질 것이오 심지어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금, 칼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칼을 사라고 하는 말을 또 오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칼을 사가지고 칼로 무장을 하고 싸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를 칼로 무장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사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제는 전대와 배낭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된다 역사적으로 사실이었죠 어마어마한 핍박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전대에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질 것이고 배낭에 있는 자도 배낭을 가질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단단하게 무장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오용을 하면 안 됩니다 천도인을 파송하시면서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절대 진리의 말씀이 아니죠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결코 변개될 수 없고 타협이 될 수 없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만이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절대 진리입니다 이거는 변개될 수도 없고 타협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천도인을 파송하시면서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해석은 문맥에 의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 가운데 보게 되면 지금도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꼭 진리이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가장 진리고 가장 옳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재해석을 하는 거죠 안식일의 그 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이냐 생각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배낭과 전대와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70인 전도인을 파송하시면서 길에서 아무 얘기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행동지침을 또 내리셨어요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아무 얘기도 문안하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아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도 받지 말고 문안도 하지 말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무례의 행위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임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영적인 추수꾼은요 인사성이 밝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인사도 안 해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인사성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일단 누구든지 보게 되면 먼저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인사는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인사법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단지 문안 인사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몇 마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좋은 만큼 많은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그 사람은 또 축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축복을 빌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많은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막 축복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또 포옹을 하고 또 입맞춤을 하고 헤어집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영혼을 추수하러 가는 자는 불필요한 의식이나 인사로 방해를 받거나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추수고 추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긴급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럴 때 많죠 어떤 여집사님이 오늘 신방을 가기 위해서 나가는데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오랜만이다 인사하다가 야 우리 때가 됐는데 식당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지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카페에 가서 또 차를 한 잔 마시자 그러면 또 카페에 가서 차 마시니까 차 마시고 곧바로 일으실 수 있습니까? 또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니까 하루에 같이 물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내가 보금전화로 나가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수다를 떨다가 전도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허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외적인 인사까지 금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에게 주어진 용원구원의 사명이 길거리에서 무난함의 시간을 보낼 만큼 한가하지 않다 긴급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는 1분 1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돈 버는 일보다도 지금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여러분 용원을 추수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직장의 동료와 이웃을 구원해 내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는 일이고 여러분의 부모를 구원하는 일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아무 얘기도 무난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너의 가족을 구원하고 내 직장의 동료와 친구를 구원하는 일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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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